평화의 업무 걷기 대응 없이 진포 시민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포는 평화가 내일입니다. 진포는 평화가 먹거리입니다. 완전히 진포 시대가 열립니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곳, 진포라고 적었습니다. 평화! 자, 머리를 해서 크게 돌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남북이 통일을 여는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포시에서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평화가 밤늦어든다. 진포 만승!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띠띠띠띠띠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다. 지금은 잠시 헤어진 뿐 우리는 다시 한민족인 코리아로 만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